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안진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고 하시고 왈픈듯이 나는 고배롭과 정기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고 하시고 널 풀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정기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간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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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부끄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부끄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끄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부끄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오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려나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성 받아줘 은과 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성 받아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new 이 세상 흠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늘 기도 힘쓰며 그 권능 없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그 오니 볼 같은 내 맘을 헌독여 주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선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치오니 주의 은혜로 대선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주의 은혜로 대선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주의 은혜로 대선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손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의 거룩한 몸 거룩한 지체 하나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께 공표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일기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일기고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일기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일기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일기고 예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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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